하와이 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짜자 여러분 푸나펑의 핵 귀요미 캐릭터들이 또 있잖아요 무시무시월의 스키드와 펌 저는 요 녀석들이 푸나펑에서 처음 나온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 유명한 원작자분이 따로 계셨습니다 바로 오늘은 무시무시월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펠로님의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시무시한 무시무시월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오예 오예 오 10월 1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무시무시월이다 아하 스키드 뭐하나 뭐야 밖으로 나가자마자 강도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우리 엄마 경찰 불러라 아들아 오늘은 무시무시월이라고요 어 아하 아하 이거 무시무시월 댄스 너무 웃긴것 같아 이거 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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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으어 으흐 으흐 으어 으어 흐어 으어 으어 nữa 으어 으흐 으어 으어 아니! 무시무시월이 도대체 뭐 길래 거의 뭐 모두가 평화의 장이에요 잠깐만 뭔가 다 잘 못 본 것 같은데 부 uważ 자 이번엔 등등 유지에 가서 다 같이 무시무시월이다~~ 유령도 댄스를 추게 만드는 오 악마까지 나왔어 하지만 무시무시얼 못 참지 거의 뭐 마법의 단어 아닙니까? 어 잠깐만 얘는 It's me! 뭐이지? 낚시였어 얘들아 11월이야 이제 끝났어 무시무시얼 이번에는 상 크리스마스라고? 아니 나 무시무시얼 댄스 뭐야 마지막 낚시까지 완벽하네 무시무시얼 이 무시무시얼 만화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할로윈 시즌 때만 딱 돌아오는 1년에 한 번만 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자 본격적인 스토리 한번 감상해보자구요 야 도둑이 지금 키드 집에 들어온 것 같거든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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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봐 해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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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여 당신들 여기서 뭐하시는거에요 도둑이죠 다시 찾아온 무시무시얼 다시 찾아온 무시무시얼이에요 엄마와 딱 눈이 마주쳐버린 도둑들인데 형 무시무시얼이다 어이 저번에 나왔던 악마인데 아직도 갇혀있었어? 터마 빨리 튀어나와 오 둘이 아주 찰떡궁합이야 어머 좋아 납치범 아저씨잖아 무시무시얼 전용 아이스크림 오 맛있당 오야 텔레포트까지 아이스크림 하나만 둘다용 기계하다 기계 아니 이거 무시무시얼은 저 스키도와 펌에게만 적용되는 달인가요? 왜 쟤네 무적이야? 어머 광자들씨 안녕하세용 얘도 느낌이 안좋은데 저 삐에로 용담 맞아 저거? 오케잇 가자 날라간덩 어머 오 뒷백이 깨고 어머 도망쳐 오오 오오 야 아 무시무시얼이라고 전국에 그냥 퍼뜨렸구만 할아버지? 에잇 에잇 아아 안돼 할아버지 심장어택당했다 보기만? 어? 심장마비와도 무시무시얼은 못참지 오예 오예 헤이 루즈에 오오 잠깐만 1집 만났다 오야 아 근데 우리 스키드와 펌한테 왜 그래 오우 오우 어 근데 얘네들 흐턱도 없는데? 착한거야 멍청한거야 오 잠깐만 이 꼬맹이 일질들한테는 무시무시얼이 안통한다? 아 스포기바디 아 스포기바디 아 스포기바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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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좀 무서운 장소로 와버린거 같거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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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 오우 위험한 곳에 굉장히 위험한 곳에 들어온거같습니다 아 오우 오우 에 오우 깨 게시 지하에 악마가 살고있는것 같다 너 너 누구세요 오ุ 후 호호호호호 별uss 예 노 오케이 무시무시월이라 그런지 지하의 괴물까지 만나버렸거든요 이제 얘네들의 목숨은 끝난 겁니까? 얘는 펌이에요? 우주의 눈이래요 무려 뭔가 공포의 사신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 우주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목숨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잠깐만요 무시무시월이라구요? 마법의 단어 또 나왔습니다 오늘 무시무시월이었어? 요거는 못 참지 잠깐만 즐기고 있는 거 맞아? 큰일 난 것 같은데 지금 얘들아 지금 세계의 위기가 온 것 같은데 스타러스! 캔디! 캔디! 하하하하 여기다 뿅 뿅 너희가 뭐하는지? 3 캔디 캔! please 3인용 사탕분 주세요 뭔데? 3인용 사탕분 뭔데? 할로윈에 할로윈이라고 사탕 오지게 챙겨주네요 아 나 이제 들어간다 다음에 봅시다 또 자 다음은 집으로 가서 아까 그 도둑들 경찰들한테 끌려갑니다 참기업 당하네 어 야야야 얘들아 아 안녕하세요 아저씨들 조심히 가세요 해피 무시무시월이 되시라구요 아... 유가타 비키딩 아... 어... 어... 어.... 어? 어..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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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하... 하하하하 거의 뭐 살라까 뚜라 매지까 부울라 부위비드 바비드 부 그 배 마법의 단어 에 저도 진짜 시오리오면 이 마법의 단어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스포키 댄 지하에는 우주의 신까지 춤추게 만드는 무시무시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추천베기